자 오늘 경제방송 4사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데일리TV는 현대건설과 롯데칠성, 화승엔터프라이즈, 인포뱅크, 더존 비즈온, 호텔실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파라다이스를 꼽았고요. 한국경제TV에서는 삼성생명, 위니아딤체, RFHIC, 삼양홀딩스, SBS, 시디즈 등을 골랐습니다. 자 매일경제TV의 관심주 볼까요? 호텔실라, 화인베스틸, 현대글로비스, 휴니드, 휴원스글로벌 있고요. MT에는 현대제철과 KT서브마린, 클리오, 지네어, 동방, 사면철강 같은 종목들이 관심주로 올라와 있네요. 자 오늘 방송 4사에서 꼽은 여러가지 관심주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체계 대표님께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4사의 관심주들, 어떤 방송사가 1위고 어떤 방송사가 4위입니까? 저희 이데일리 꼭 1위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이게 없어졌다고 했는데 오늘도 갑자기 또 우리 앵커님께서 훅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는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을 좀 봤을 때는 첫 번째 방송사가 좀 낫지 않나, 이데일리 TV가. 그렇군요. 역시나 제가 강요는 안 드렸지만. 강요로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종목들을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높게 잡혀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MTN 좀 종목들이 조금 급등하거나 높여있는 종목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거. 그게 좀 부담이 됐는데. 좀 아쉽다.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시장이 그냥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가 좀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그게 좀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상승세가 좀 덜 나오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요즘 뭐 방송사들에서 조금 올라온 종목들 아무래도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럼 하체계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계신지 오우짱에 관심 가질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종목은 어떤 거 꼽으셨어요?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삼성그룹 계열의 호텔이라든가 면세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가장 타격을 좀 심하게 받은 게 바로 여행 쪽. 그다음에 호텔이라든가 면세 사업주. 얘네들이 이쪽이 엄청 세게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점점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조금 늦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금방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또 생활로 복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 이후에 복귀를 한번 기대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사업 같은 거 보시면 신라 호텔이라든가 제주 신라 호텔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면세 입장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가 제주 김포공항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터미널은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터미널은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또 이제 어느 정도 공항의 사람이 분배가 된다고 하면은 또 이 터미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재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도 창의라든가 마카오, 홍콩공항점에도 지금 면세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피트니스 클럽이죠. 반트를 좀 운영하고 있고 레저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주식이라는 것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통 6개월이라든가 3개월 또 한 달 반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앞을 좀 보고 우리가 좀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 쪽 면세 좀 힘들지만 추후에 일상으로 또 다시 예전처럼 복귀가 된다고 하면 또 수혜를 좀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일본기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게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눌림이 끝나고 나서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듯이 시장에 의해서 좀 눌림을 좀 받았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기회를 좀 잡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저가가 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꼬리를 달리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저가는 8만 8,500원이었는데. 8만 8,500원 이하로 오면 8만 5천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분할로서의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북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든가 조금 더 간다면 11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 중에 하나인 면세 호텔 쪽의 호텔신라를.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호텔신라를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공주 공장의 종목은 호텔신라였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에 또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은 뭔가요?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종류가 되겠는데. 이쪽도 워낙 직격탄이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오질 않았는데 그것만큼 더 악재가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서서히 우리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열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고. 뭐 스파라든가 여기도 이제 호텔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파라다이스 워컬일 서울 쪽이죠. 그다음에 부산에 뭐 파라다이스 부산이라든가.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빨리 이 백신 접종을 좀 해가지고. 면역력이 좀 발생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활동을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빨리 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좀 재개가 되는. 그런 아마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점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인간의 능력은요. 내당합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요. 반드시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3월이라든가 4월달에. 카지노 쪽에서의 매출액이 좀 보면은.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는.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80점. 86.3%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를 하면서. 한 148억 정도 나왔다고. 집계가 됐다고 좀 공시가 된 그런 부분이고. 3월달에도 한 225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2%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가 이게 또 주식시장에서 돈을. 부동산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카지노라든가. 이런 게 또 한 번씩 또 욕구가 좀 올라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지금 주식시장이 잘 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잘 가면서. 전 세계인들이 다 주식을 통해서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제 뭐 한 6% 정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막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타 보시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지금 종목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봐도 3월 이후에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한 번 올라오고 가서 상당히 좀 몇 개월 동안 조종이 되었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그리고 다시 또 한 120일 선을 지제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세가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그동안에 최악의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쁠 악재도 없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그 카지노. 이것보다 더 나쁜 악재가 있을까요? 이제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는 자리가 오히려 저점으로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6,900원인데. 지금부터 해서 한 120만 원까지도 한 번 충분히 우리가 좀 분할로 해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월 달이었죠. 2만 2,2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한 번 기대를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슈라든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수급을 받쳐준다고 하면. 또 한 당에 또 올려서 우리가 또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체계 대표가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으로 호텔실라, 파라다이스, 거의 과외괴를 같이 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가 선지적으로 아마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버텨보자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나가 떨어지는 분들도 계셨다고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이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은 후회를 하시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사고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투자라는 것은 그거는 특유예요. 투자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다닌 회사나 내가 산 주식이나 성장하는 속도는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다닌 회사는 성장이 늦는다는 것을 원래 좀 안 좋으니까 늦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산 주식은 성장이 빨리 나와야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신데 내가 다니는 회사나 내가 산 주식이나 성장 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끔씩 한 번씩 주가가 한 번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들은 이제 서서히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점점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한 번 호텔실라 파라다이스 확인해 봤고요. 그럼 세 번째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화인 베스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용 형광 및 일반 형광 생산을 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조선용 형광에서는 인버트 앵글이라고 했는데 길이가 두께가 다른 앵글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이제 이 제품을 만들었으면 판매, 사줄 수 있는 거래처가 튼튼하게 있어야겠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공업이죠. 현대 중공업 계열, 현대 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산모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악, 한진중공업 중에서 매출이 좀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이 철강 가격이 진짜 많이 지금 상승을 좀 했어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톤당 가격이 192.37달러가 됐는데 2011년도에 193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최고치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수구 뚜껑까지도 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철강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때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강 관련해 철강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일단 철강이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조선이에요. 워낙 배가 워낙 크니까.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건데 배 한 철 만드는데 우리가 수주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임지수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만드는 배들은요. 친환경 쪽으로 해야 돼요. 에러니지 쪽으로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월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시대가 마감이 되고 친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어때요. 성장의 모멘템을 맞춰서 갔듯이 이제는 조선 업종이라든가 이런 철강 특히 조선하고 철강을 같이 연계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예전에 아니라 이제는 에러니지 쪽으로 해서의 친환경 쪽으로 해서 성장으로 가는 그런 모멘템도 같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이 하인베스턴 같은 경우도 거기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글쎄 볼까요? 가격 전략.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빠지고 있는 가격, 시장 때문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055원 여기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2선이 한 2,900원 정도. 이 사이에서의 분할로 대응을 좀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철강주가 뜨거운데 그중에서 또 하인베스티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책이 대표님의 마지막 관심주.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저희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날 선물 하나 주시죠. 네. 일단은 그런데 이게 어린이하고는 조금 먼 그런 주제 같아요.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대유라는 전복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비료라든가 농약을 제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린이날이니까. 고향의 냄새가 훨씬 나네요. 차라리 어린이날 선물이 되지 않을까. 어린이날 선물이 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입을 하고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식품 가격들, 원자리 가격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상승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식량 유기설이 좀 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저도 있다 보니까는 금융권이라든가 이렇게 또 세계은행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2019년도부터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코로나19가 터지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을 하려면 어떻게 사람이 접촉을 해서 이렇게 농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작년에 터지다 보니까 파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그 시기가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그 시기거든요. 어떤 기후라든가 철이라든가 그게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이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라든가 대두라든가 밀이라든가 심지어 지금은 커피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 원면, 코트죠. 원사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한 1920년 이후에 100년 만에 원자재자라든가 금융자산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점점 선진국들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금률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사가 비로 같은 경우를 생산했는데 영업망도 아주 좋아요. 70년대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시판이라든가 단위 농업에 판매가 좀 이루어지면서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다. 우리 농사 지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에서 농업에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구매를 하셔서 농사하시는데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 쪽에서의 안전한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도 한번 시세가 좀 나왔다가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온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지금 주가를 좀 봐도 크게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 3월 17일 이후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가격대도 이렇게 바닷건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4,850원인데 시장이 다음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나 목요일에 한 번 정도 살짝 멈췄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살짝 밀릴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매수가는 14,500원. 자꾸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7,450원. 손절가는 13,950원이 되겠습니다. 최기 대표의 셀렉으로 오늘 관심주 대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기 대표는 오늘 좋은 정보 또 좋은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